으흠 우 너와 나 처음 만났을 때 우 마치 사자처럼班 또다 기회를 노려 내 맘께서 넌 아 난 갈라진 게 없어 어차피 난 애가 타고 있다 사랑한 건 찾아 한눈에 가오네 싸도땐 밀어내야 했는데 살짝만 남아야 했는데 내고 Tell me why 난 난이 넌 자꾸 여긴 이는 난 여기 여기 네 옆에 인쇼내 짐 짐 짐 촬영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